뭐지?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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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물을 바으치 사라이로 가래 사라이 사라입니다 사라이 얜 뭐야? 어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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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라이 천을 아자크 케일에 밟시다 딱 한 상자 나오네 왜 안 돼? 왜 안 돼? 벨벳을 여기서 사서 빌라에 팔면 308틀러 탈러 하나밖에 없잖아 빌라가 빌라가 어디예요?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도 명성을 써야 될 텐데 그래야지 그 그 뭐예요? 부대의 크기나 그런 게 올라갈 텐데 그래서 그 뭐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터를 바우치 사라이 버터가 수량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얘들을 잡아서 얻는 경험치가 너무 적은데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자기 바르샤바 좋네요. 영주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까지는 택도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벨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맥주 밀가루가 독크게 맞네요. 맥주를 아자크 케일 뭐 뭔데. 맥주 밀가루가 독크게 맞네요. 좋네. 좋네. 가는 곳이 갔네. 맥주 밀가루가 독특하게 맞네요. 맥주 밀가루가 독특한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 맥주 밀가루가 독특한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 도적도 하나 잡았고. 도적도 하나 잡았고. 방문아스위원들의 움직임을 안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으로 가진 곳. 점프트culo Jay hac 필라 필라 리가 아 필라 근처인가 체르니코프 갔다가 필라로 갑시다 필라 리가 유명 미래 필라 리가 하나 필라 리가 필라 리가 필라 리가 아 선술집의 배달이군요 희롱감에서 레벨 올려지나? 어 바르샤바 갑시다. 어퀘스트 때문에 어퀘스트의 배달이군요 철을 키자이쿠만 맥주를 스물렌스 가입하면 이득이 된다고 했죠? 철은이 코프로 가래요 철은이 코프로 가래요 철은이 코프로 가래요 철은이 코프가 저기지 철은이 코프로 가래요 철은이 코프로 가래요 치즈 푽 히익 아니 이 친구야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멈춘단 말이야 크라포프로 후야라는데 크라코프가 어딘가요 크라포프로 후야라 크라코프 크라포프로 후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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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자크 케일에 팔래요 지금 꼬라지가 지금 저래가지고 양모를 키자 코이만에 팔면 200틀를 합니다 2단계 경기만 하면 돈이 많아서 I'll tell you, limb from limb! I'll tell you, limb from limb! There's no one ther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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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뭐지? 최대한 점령되었네. 최대한 점령되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필라 쪽으로 가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금이 재호가 많네. 소금이 재호가 많네. 자, 필라 쪽으로 가보죠. 자, 필라 쪽으로 가보죠. 자, KF로 합니다. 자, 필라 쪽으로 가보죠. 자, 필라 쪽으로 가보죠. 필라 쪽으로 가보죠. 자, 필라 쪽으로 가보죠. 자, 필라 쪽으로 가보죠. 먼 north는 안쪽으로 가보죠. 배부로 가보죠. 4명이예요 칼 제대로 쏘올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터를 레바레 발랍니다 자 여러분 영상 좀 끊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